이번 시간에는 문서의 기학적 특성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제목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제목과는 다르게 별건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문서에 있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의 크기, 또는 그것의 위치, 또는 그런 엘리먼트들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크롤이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엘리먼트의 크기, 그리고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제를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제고요. 자, 이렇게 생긴 예제인데요. 이 예제에 나타나 있는 이 코딩이라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엘리먼트, 즉, 여기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테두리가 가리키는 엘리먼트의 위치, 즉, 여기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예, 바로 여기 있는 이 문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 엘리먼트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까지의 거리, 이거는 이제 수평이죠. 그리고 수직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겁니다. 예, 이 거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먼트의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폭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알아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거리를 재보면 자, 여기에 요만큼의 거리는 현재 50 픽셀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의 거리도 50 픽셀이고 그리고 여기는 300 픽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폭 높이도 300 픽셀이에요. 자, 그러면 요기 있는 이 정보들은 제가 자로 재서 체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로 재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자로 재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자바스크립트와 웹브라우저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이 엘리먼트의 위치와 엘리먼트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코드를 같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엘리먼트는 아이디 값이 타겟인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이 엘리먼트의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그것에 대한 저 엘리먼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bounding-client-lect라고 하는 API를 호출합니다. 자, bound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가 되죠. 그리고 client-lect에서 rect는 뭐 사각형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콘솔에 찍히는지를 살펴볼까요? 자, 제가 실행을 시켰더니 보시는 것처럼 client-lect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객체의 내용은 여기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면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객체의 버튼은 350 그리고 height는 300, left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각각의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 자, top은 50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엘리먼트가 이 문서의 최상단으로부터 엘리먼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50 픽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top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eft가 5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먼트의 최좌측에서 이 문서의 시작점과의 거리가 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50 픽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height가 300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300 픽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300이란 뜻이고 그리고 width가 300이라는 것은 여기가 300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light가 35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엘리먼트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이 부분부터 이 엘리먼트가 시작되는 이 문서가 시작되는 부분까지의 이만큼의 거리가 350 픽셀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자, 여기 있는 getBoundingClientRect라고 하는 저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어떤 객체가 리턴 되게 되는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p, right, left, top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엘리먼트의 기하학적인 위치 또는 넓이 또는 높이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width의 값은 자, 이 엘리먼트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게 컨텐츠죠 코딩이라는 컨텐츠 그리고 이만큼이 패딩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테두리인데 이만큼은 뭐냐면 마진 값이 돼요. 만약에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생활코딩에 있는 CSS에서 박스모델이란 것을 꼭 참조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지만 의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컨텐츠 그리고 패딩 그리고 갑자기 까먹었네요. 이게 뭐였죠? 보더, 예, 테두리 이렇게 세 개의 값을 합친 크기 이만큼의 크기를 의미하고 여기 있는 마진 값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이... 제가 문서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처럼 자, get bounding bounding client rect 는 여기 제가 width라고만 적어놨는데 height 값도 마찬가지예요. width와 height 값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element는 예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걸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element가 요거죠. 저 파란색 테두리입니다. 얘는 바로 body의 자식이었어요. 그럴 때 즉 body의 직계 자손일 때 top 즉 body로부터 이 녀석과의 거리 그리고 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의 값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요기 있는 이 element와 body element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적 특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코드를 좀 바꾸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예, 우리의 주인공은 이 녀석인데 자, body element와 이 녀석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div element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div element들은 테두리는 50px을 지정했고 padding 값은 50px margin도 50px을 지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요기 있는 id 값이 target인 element만 width와 height 값을 100px을 줬습니다. 자, 그럼 요것을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두번째 예제니까 실행을 시켰어요. 엄청 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element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element인데 이 element와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영역 자, 대충 그려보면 이만큼의 영역이 문서 영역이라고 치자는 거예요. 자, 그것 사이에는 아까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예제에서는 아무것도 중간에 끼어 있지 않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이 녀석이 끼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이 element, 코딩이라는 컨텐트를 가지고 있는 element의 예, 기하학적인 속성들은 어떤 값을 갖게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javascript 코드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예, 막상 보니까 안 똑같아서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코드인데요.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element에 대한 getBoundingClientRect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보고요. 그리고 offsetParent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어떤 결과를 갔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 요런 결과를 갖습니다. 자, top값은 200이 됐어요. 자, 이 200이라고 하는 값은 무엇이냐면 이 element와 여기 있는 이 문서 사이의 거리가 200px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자, 이것과 이것 사이가 200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left가 200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거라는 뜻이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getBoundingClientRect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값은 이 element와 body 사이에 어떠한 element가 있건 간에 이 element와 body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offsetParen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element 자, 이 element 얘가 이 element의 우리가 어떤 위치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때 그 측정의 기준이 되는 element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얘의 어, top값이 200px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px 이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얘를 측정한 기준은 바로 body element라는 뜻인 거죠.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했다면 길이가 뭐 100px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측정을 할 때 측정의 기준이 되는 element가 누구였는가를 알고 싶을 때 offsetParent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body가 기준점이 되진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왜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만약에 그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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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어 부모의 부모 중에 CSS의 포지션 값이 static인 td th table과 같은 table과 관련된 엘리먼트가 중간에 끼어 있다면 offsetParent는 바로 이 엘리먼트들이 되고 이 엘리먼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치가 측정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측정에 사용했었던 이 getBounding으로 시작하는 그 API는 자, 여기에 있는 만약에 얘의 폭을 측정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의 크기까지를 포함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테두리를 제외한 이 만큼을 측정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API는 바로 바로 아이고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Client width와 Client heigh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엘리먼트의 위치 엘리먼트의 크기라고 하는 이 기약적인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요번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엘리먼트의 엘리먼트의